오늘은 진짜 부자들의 돈 쓰는 법 이라는 책을 가지고 돈을 사용하는 것으로 돈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용하는 것으로 돈이 늘어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해가 안되거든요 여러분 이해 되세요? 돈을 사용하는데 왜 이렇게 돈이 늘어나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사토 도미오라는 분이고요 의학 박사이자 100권 이상 책을 출간한 작가입니다 코코 샤넬, 샤넬 브랜드를 만든 코코 샤넬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상대가 부자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습니다 그것보다는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사용하는지를 봅니다 상대가 부자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습니다 그것보다는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사용하는지를 봅니다 이 말이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코코 샤넬과 같은 대부어도 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고 그 사람이 자신과 어울릴만한 사람인지 어울릴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걸 잘 보면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버느냐 이게 아니라 돈을 어디에 쓰고 돈을 어떻게 쓰는지 이것을 보고서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소득에 초점을 맞춰서 이 사람이 얼마 버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돈을 이런데 쓰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런 걸 사는 사람이야 이것을 보고서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죠 나를 만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돈이 어느 일정순으로 넘어가게 되면 확실히 관심사가 달라지더라고요 저 얘기는 아니고 제 주변 사람 얘기인데 갑작스러운 부의 증대가 일어났습니다 소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뭔가 미술품 이런 거 사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완전히 바라보는 뷰가 달라지더라고요 마치 그런 거 같은 거죠 내가 한 달에 2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미술품은 몇백만 원 정도 어떻게 삽니까? 거기에 관심도 안 가지게 되는 거고 그런 거에 돈을 쓰지도 않겠죠 하지만 한 달에 2억, 3억씩 벌면 먹는 거 해봤자 얼마나 먹겠어요? 2억 갖고 결국엔 또 얼마 남는 건데 그 돈 갖고 결국에는 아름다운 예술품이라든지 아름다운 미술 작품 이런 것들을 사서 모으더라라는 겁니다 함께 식사로 갔을 때 어떻게 돈을 내는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액세서리를 거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어떤 사람 만났을 때 소개팅 나갔을 때 그 사람이 시계를 롤렉스를 차고 있다 아니면 명품 옷을 입고 있다 하면 뭔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인간의 심리입니다 바로 마찬가지로 코코 샤넬도 그렇고 돈이 많은 대부호들은 이렇게 이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시계를 찾고 어떻게 돈을 쓰는지 이것을 보고서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호텔에서도 상대가 지닌 물건을 보고서 그 사람을 그 손님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팁에 의해 호텔만의 수입의 차이가 생기겠죠? 나에게 잘해주면 팁을 더 많이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짐이라든지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이 사람이 차고 있는 시계 이런 걸로 이 사람이 부자다 싶으면 이 사람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한테 좀 잘해주면 이 사람은 돈이 많기 때문에 나에게 큰 팁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인 거죠 즉, 내가 옷차림이 달라지고 뭔가 내가 입는 옷이 달라지고 뭔가 차고 있는 시계가 달라지고 뭐 약간 겉모습 이런 거 달라지면 내가 받는 서비스의 그 질 대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란 결국 인류인 사람을 말한다는 거죠 어? 이 사람이 이 미술품의 가치를 알아? 이 사람이 이 향수의 향, 이 가치를 알아? 이 사람이 와인의 가치를 알아?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인류의 사람이란 거죠 여러분들의 돈을 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모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차고 있는 여러분들이 소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어서 인류가 되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인간관계를 인류로 맺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여러분 곁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얼마 버는냐가 아니고 어떻게 소비하고 얼마나 소비하고 어디에 소비하는지 이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모이는 사람이 달라진다는 게 무슨 얘기죠?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돈을 멋지게 사용하면 당연히 돈을 멋지게 사용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면서 부자가 되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몸이 밴다는 거예요 내가 내 주변에 우리가 금목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결국에는 내 주변에 내가 나랑 친하게 된 다섯 명의 그 평균이 내 수준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부자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그 주변에 있는 부자들의 관심사에 여러분들의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기회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상처 생각해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내 주변에 다 어려운 사람들만 있어 그러면 나 역시도 생각하는 거나 보고 듣고 하는 거나 얘기하는 주제나 이런 것들이 다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져 있을 수 있는 굉장히 높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미술품에 관심을 미술품을 보러 다닌다 하면 내 주변에도 미술품에 관심을 하는 사람이 많겠죠? 미술품에 관심을 가질 정도로 하면 그만큼 부가 있다는 거고 그들이 미술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들이 경제를 어떻게 보는지 그들이 지금 어디에 투자한지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교류하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습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나는 자연스럽게 그들을 따라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관성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용하는 것으로 돈이 늘어난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돈을 사용한 것으로 돈이 늘어난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받는 대우들 이런 것들이 달라지면서 어떻게 보면 환경이 변화하는 거고요 그 변화된 환경 속에서 나는 또다시 뭔가 새롭게 새롭게 어떤 것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하게 됨으로써 내가 지금 단점 부자가 아닐지라도 그렇게 A라는 것도 해보고 B라는 것도 해보고 C라는 것도 해봄으로써 결과적으로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늘어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의 상류층이라든지 정말 노블레스라고 부를 수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상류층 돈 많은 사람들 말고요 진짜 상류층 같은 경우에는 그들만의 끼리끼리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하고요 이 사람을 내가 어떤 계기로 어떤 뭔가로 확실하게 신뢰를 갖지 못하면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더라도 다 소개소개로 만나고 다 그들끼리 문화에서 만나잖아요 그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보여주는 거죠 그들의 네트워크에 들어가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고 그들의 네트워크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이 바로 오늘 얘기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돈을 사용하는 것으로써 그들의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그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습관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행동방식이 나에게 스며든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끼는 편입니다 어떻게 느끼냐면 제가 유튜브 구독자 수가 1만이 안 됐을 때하고 지금 그래도 한 6만 됐죠? 6만일 때 만나는 작가님들이 다릅니다 1만일 때는요 솔직히 얘기해서 작가님들에서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한다고 해도 채널이 작으니까 인터뷰 하겠다는 작가님도 거의 없었고요 정말 그 인터뷰 자체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6만 정도 되니까 많은 작가님들이 먼저 요청을 해주시기도 하고 출판사에서 먼저 인터뷰를 신청해주시기도 하고 이게 벌써 달라진 거잖아요 제가 어떻게든 꾸준히 하고 좋은 책들 읽고 좋은 컨텐츠를 만듬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 정말 훌륭한 컨텐츠를 갖고 있고 훌륭한 작가님들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만들어낸 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도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된 거죠 이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돈을 어디에 쓰느냐 무엇에 쓰느냐 이것을 제대로 쓸 때 여러분들은 그들과 그 인류와 어울릴 수 있는 그 환경 커뮤니티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거기에 들어감으로써 그들과 네트워크를 활발히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알게 모르게 그들의 생각 방식 사고 방식 행동 방식 이런 것들을 습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기회가 부자 되었으니까 점점 늘어나게 되고요 그것들 중에서 하나 둘 여러분들의 기회를 찾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의 부는 점점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돈이 늘어난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 책의 저자 사토 노묘의 그 생각 어떠신가요 굉장히 좀 일반적으로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을 하는데 곧 씹어보면은 일리가 있고 어? 정말 그런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진짜 부자의 돈 쓰는 법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존 부자에 대한 생각 부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변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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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